금융을 공부하고 금융을 현장에서 접혀온 기간이 꽤 됩니다만 아직 금융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부산 현대미술관이 지향하는 높은 가치 그리고 신실한 실패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이번 주제를 제가 아직 이해는 다 못하지만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앙은행에서 모든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센트럴 뱅커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과의 보수적인 시각이 저도 모르게 아마 몸에 배어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기존의 관념에 물들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슈를 한번 제기해보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펜데믹 속에서 두 번째로 맞는 12월 그대로 12월의 짙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펜데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만 다시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기 작가 몽고메리가 썼던 빨간머리 애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빨간머리 애니에서 애니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실패하지 않은 내일이 있다. 이것을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실패하지 않은 실패가 있다. 아직 실패하지 않은 내일 아직 실패하지 않은 신실한 실패가 있기에 내일을 위한 오늘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펜데믹 속에서도 내일을 위한 오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헤게엘의 법철학 서문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여기 로도스의 섬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여기 장미꽃이 피어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고 답답하지만 허구의 세계, 손에 잡히지 않는 불가능의 세계를 추구하지 말고 지금 여기 확실히 존재하는 이 로도스의 섬에서 지금 여기 장미꽃이 피어있는 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리드의 오페라 리골렛도를 리스트가 피아노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이것을 리골렛도 패러프레이즈라고 하죠. 헤게엘의 법철학 서문을 가지고 한번 패러프레이즈를 해봅니다. 여기 신실한 실패가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여기 신실한 성공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여기 부산 현대미술관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빅거버먼트의 승리라고 하는 헤드라인 아래에 각국 정부가 17조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금반 팬데믹에 썼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전 세계 지금 GDP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빅거버먼트, 슈퍼사이즈 거버먼트가 우리는 이른바 파이어만이라고 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돈, 법적 강제력에 의한 돈이 홍수를 이루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가 뿌린 파이어만이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프린팅 프레스가 신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있는 이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프린팅 프레스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현재와 같은 돈의 모양과 화폐 제도가 정착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환 동기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학습 과정에 의해서 발달되어온 하나의 제도인 것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주화의 경우에도 고작 몇 천년 정도의 역사가 있을 뿐이고 집회는 18세기에 와서야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한 것은 소금이나 쌀, 가축 이런 다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의 옷감을 화폐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폐라고 부릅니다. 물물교환에 비하면 발달된 형태이지만 이것을 돈으로 쓰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품화폐를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금과 같은 비금속이었는데 이를 금속화폐라고 합니다. 금속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휴대하기에 편리하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 널리 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원래의 금속 대신에 일정한 형태의 주저화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저화폐는 주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주저의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점차 금속의 함량을 줄임으로써 명목 가치에 비해 소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16세기 영국의 금융과 그레샴이 말했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대로 양화가 사라지고 비금속 함유량이 적은 악화만 유통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슈지만 금이 화폐였던 시절에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1865년부터 1895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물가가 무려 47%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동북부에 몰려있는 채권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았지만 남부와 서부의 농민과 근로자들은 빚의 실질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금과 함께 은도 화폐로 유통하자는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금본위제도 골드 스탠다드가 금과 은을 화폐로 같이 쓰는 바이메탈릭 스탠다드로 바뀌면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서 디플레이션을 막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1896년 미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기에 이릅니다. 물가 하락 시 수반되는 채무자의 고통을 대변하던 민주당의 후보 윌리엄 브라이언은 금과 은을 화폐로 같이 쓰는 복권의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공화당의 대선 주자 윌리엄 맥킬리는 금본위제의 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결국에 금본위제의 고수를 주장한 맥킬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로 엮은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오우즈의 마법사입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컨서버티브냐 리버럴이냐는 이런 관점이 순수 근본위제의 고수냐 아니냐의 선택으로 연결되었던 당시 미국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화폐와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점차 금속화폐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종이돈, 즉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금고를 갖고 있는 금세공상 골드스미스는 고객이 금, 은 등을 맡기면 이것을 금고에 보관하고 그 증거로 예탁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폐를 사용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이 지폐는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지는 않았으나 금세공상이나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금이나 은을 기초로 발행됨으로써 유통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폐를 태환지폐, 컨버터블 만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요구하면 지폐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지폐는 제조 비용이 적고 휴대가 간편해서 금속화폐 대신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지폐 사용이 일반화되자 은행들은 신용상태만 좋으면 실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나 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안지폐, 컨버터블 만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지폐는 그 자체가 하등의 상품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명목화폐라고도 합니다. 종이쪼각에 불과한 불안지폐가 화폐로서 이런 지불수단과 가치 저장에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믿음에 기축한 것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지폐에 표시된 액수의 가치를 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법화, 리글된다라고 부릅니다. 법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위조를 막는 등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 요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립토라고 하는 존재 암호화폐 가상화폐라 하기도 하고 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 크립토를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Fired Money Legal Tender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공존이냐 절어섬 게임이냐 바로 화폐와 금융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화폐와 금융은 본질적으로 제도의 산물이고 제도는 다시 인식의 산물입니다. 조금 전 오지의 마법사에서 189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도 금보인자의 고수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가 있었죠. 금융은 금융은 바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크립토의 문제도 기술의 문제 블록체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크립토가 법화를 전복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이슈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추상과 현실을 바라볼 때 늘 제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제도는 인식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품화폐에서 이른바 가상화폐까지 오는 과정 또한 추상으로서의 금융을 보여주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등장한 빅거반먼트 17조 달러라는 슈퍼 파이어드 마니 리글 텐더 법화를 뿌리며 등장한 빅거반먼트 항상 위기 뒤에는 빅거반먼트 와 함께 이러한 파이어드 마니가 등장 했습니다. 작은 정부의 옹호자였던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이 시사적입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아홉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나는 정부에서 왔고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단어들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빅거반먼트 속성과 역할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 차례의 위기를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97년 말의 외환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현장에 중앙은행인으로 있었고 2020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90년 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계 경제사와 금융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에는 항상 빅거반먼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는 진행형이지만 이미 많은 변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공황을 계기로 대체로 19세기 후반경부터 이어져오던 레이제이 베어 이른바 자유방임주의 철학이 빅거반먼트를 뒷받침하는 철학으로 바뀐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그 이후의 위기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레이제이 베어에서 빅거버먼트로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근본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과 삶을 결정적이고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또 거기에는 늘 추상으로서의 금융이 함께 해왔습니다. 위기시마다 사람들에게 추상으로서 인식되는 금융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추상과 현실을 바라볼 때 추상이 현실을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사물인 금융은 이벌빙 크리처 마치 진화하는 생물체와도 같은 존재로 늘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 허벅트 스펜서가 사회정학에서 제시한 이른바 소셜 다윈이즘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진화하는 금융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지가 1924년에 케인지의 스승이었던 알프레드 마샬에게 헌정한 에세이의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다마는 이코노미스트와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갖추면 바람직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의 관점에서 특별을 고려해야 하고 추상과 현실을 같은 생각의 궤적에서 다뤄야 한다.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공부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제도의 어떤 부분도 관심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 마음속의 목적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지내야 하고 예술가처럼 초연하고 오염되지 않아야 되지만 때로는 정치인처럼 세상과 가까워야 한다. 100여 년이 지난 2022년을 우리에게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금융에 대해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금융을 들여다봅니다. 하는 조사부에서 제가 처음 금융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금융의 정의입니다. 금융, 자금의 융통 바로 어원 분석에 토대를 둔 매우 현실주의적 관점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금의 흐름에 포커스를 두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 오브 캐피털, 레이드 오브 리턴, 자본의 비용, 그리고 투하 자본의 수익률, 자, 파이낸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본의 이피션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죠. 여기서 이자, 이자율 금리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이스토텔레스는 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서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상품에 대한 이자 지급은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약 4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은과 보리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의 상한산을 각각 33.33%와 20%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독 돈에 대해서 이자율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돈에 대한 오랜 인류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가 장 칼병이 이자 금지에 반대하고 나섰고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는 이자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했고 이자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되고 의문시 되었던 돈에 대한 이자 그 이자율 금리는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핵심적 가격 변수라 부르고 있고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리 이른바 자본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는 일반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서 그려하듯이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이 탄생한 배경에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여주려는 동기가 작용했습니다.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높은 탐색 코스트 등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이러한 거래비용을 절감시켜서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보비대칭 입니다. 어스메트릭 인포메이션 80년 90년대를 풍미했던 정보경제학의 개념입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것으로 썼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서양문안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학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토끼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남의 용왕의 병에 토끼의 간이 신약이라고 하여 별주부가 육지에 나가 토끼를 유혹하여 용궁으로 데려왔지만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두고 왔다고 속이고 다시 육지로 나가죠. 여기서 용왕에게 특효약인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용왕과 토끼 모두에게 알려진 정보이지만 토끼의 간이 밖에 있는지 여부는 토끼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정보입니다. 따라서 간이 자신의 뱃속에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토끼는 용왕과 협상에서 우울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금융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투자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에드버스 셀렉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의 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금융거래에서 차입자의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사는 밖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양절의 차입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위험 차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채의 조달을 추구하게 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데 금융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 반복적 거래를 통해서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파이낸셜 프로세스 내지 속성에는 기조적으로 자본의 이피션시라는 요소가 언덜라인 컨센트로 자리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휴메니티가 개입될 예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의 이피션시가 도미네이트 하는 디휴머라이제이션 렛츠 휴메니티로서의 금융의 본래의 속성에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난 컨택 디지털라이제이션 의 심화 여기에 팬데믹에 가세는 다시 인간이 금융 과정에서 고립되는 아이솔레이션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금융에서 고립되는 데 더해서 머신에 의한 금융 넌 휴먼 파이낸스의 확산이 휴먼 에일리어네이션 인간 소외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깊숙이 잘 잡은 금융의 반인간적인 속성이 강화 심화되는 모순적 상황마저 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이 금융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부문과 결합되었을 때 반인간적 착취적 단면이 심화되는 현상마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profit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자본주의 원리와 결합이 되면 인간의 생명이 profit의 종속이 되는 dehumanization 착취적 의료 금융 시스템 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profit의 포로가 되면 착취적 금융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ever evolving creature 진화하는 생물체로서의 금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스페인스가 말한 사회 진화돈으로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리얼리즘에서 파이네이션 리얼리즘의 창을 통해서 금융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리브러리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본질은 리브러리즘을 바라보는 인식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리브러리즘을 부여할 것인가 Government Intervention Regulation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늘 금융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의 존재는 리브러리즘의 그림자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리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일찍이 리브러리를 아규먼트에 있어서 특정 편을 들지 않는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에서 길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리브러리즘의 면모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죠. 피천득 시인이 번역한 버전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기에 그 버전으로 압니다. 단풍든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구버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브러스트의 시에 보이는 리브러리즘은 현실을 도여주지 않는 리얼리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를 썼던 20세기 초에 풍미하였던 전통적인 리브러리즘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리브러리즘은 인디비주얼 리버티 개인의 자유의 토대를 두는 사상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리브러리즘이 이제 반격에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리브러리즘의 우호적인 환경을 갖지 않다고 하면서 반격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를 보여주려는 칼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코로나 위기 이후에 코너에 몰리는 듯 비춰지는 리브러리즘을 이코노믹 리버티 경제적 자유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리브러리즘의 퇴조가 어느 정도는 있어 온 터이지만 금반 코로나 위기는 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대공황 시기를 전후 해서도 이코노믹 리버티 정도가 아주 드래스틱하고 확연하게 대비되는 이른바 메가 체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금반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의 메가 체인지를 가져올지 아직은 애단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90년 전 대공황을 전후한 시기에 이코노믹 리버티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금융을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바라봄에 있어서 거버너먼트 인터베이션 레귤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금반 코로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거버너먼트의 귀환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파이언 만연을 공급했고 이는 다시 케인지의 귀환이며 케인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위기였고 금융 부문 재건의 1차적인 역점을 두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글로벌 공공 보건 요인에서 촉발된 금반 코로나 위기는 권질과 파급 영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공통적인 해법은 바로 금융적 접근의 토대를 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현상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다에는 해면의 포말이 있습니다. 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심해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다의 항해자입니다. 성공적인 항해자가 되려면 해면의 포말뿐만 아니라 심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말보다는 심해의 흐름이 중요하고 그 심해의 흐름을 바로 제도 저는 제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 제도가 중요한가 이것을 여기에 제가 장작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일상의 활동이 해면의 포말과 같은 것이라면 제도의 틀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은 심해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해면의 포말보다는 심해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안목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 경제학자 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더글러스 노스 신 제도 혹파의 문을 연 더글러스 노스 의 저사인 제도 제도 변화 경제적 성과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노스 의 제도 관에 의하면 제도 는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며 마음이 만드는 구조물 입니다. 즉 인식의 산물 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라보고 제도 변화를 생각할 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도와 인식의 중요성과 함께 케인즈와 하이애크의 양대 어프로치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위기 때면 늘 구원 투수로 등판하는 케인즈 대공황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위기 때면 늘 적극적인 통화 및 저장 정책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 바로 대공황 시기에 출간된 케인즈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입니다. 이 책에서 케인즈는 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했습니다. 또 이자율과의 관계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케인즈의 시대를 열게 했던 기념비적인 역작입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은 대공황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나침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즈와는 달리 하이애크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했습니다. 하이애크의 응호자였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 케인즈의 처방을 선택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불가피했던 상황이자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보다 40년 뒤에 하이애크가 집필한 법, 입법, 자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정부의 인터베이션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자율적 룰을 중시한 학자입니다. 우리가 케인즈의 처방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이애크의 어프로치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케인즈와 하이애크는 서로 대척점에 있지만 어느 일방이 영원한 승자나 패자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케인즈가 승리하는 거 하면 다시 하이애크가 승리하고 하이애크가 승리하는 거 하면 다시 케인즈의 승리로 이어졌던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케인즈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이애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케인즈의 처방이 유효했지만 항상 만병통치학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빅거버먼트로 가는 경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회계약 뉴 소셜 컨트랙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고용에 보다 많은 컨설턴을 갖는 흐름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베어니스 내지 소셜 스타빌리티 소셜 스타빌리티 유지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단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경우에 미 연준의 움직임 코로나 위기 이후 고용을 중시하려는 통화정책 목표의 변화 움직임에 주목할 수 있었고 이것이 케인즈류의 경기대응적 거시정책 처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이애크류의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한번 돌아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기 이후 단순하게 빅 거버먼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피텐스 역량과 페어니스 공정성을 지닌 빅 거버먼트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분기점으로 나타났던 변화도 이러한 페어니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먼트의 역할을 중시한 시대의 사상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쉴러 에일드 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하버드대가 주관한 학술 심포지움 에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라는 주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융의 민주화에 대해서 특정 파트가 아닌 모든 당사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회사뿐만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 에브리 원 이것이 자본주의와 금융의 원리로 자리해야 한다는 치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Humanization of Finance 금융의 인간화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며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즉 Humanity를 고려한 금융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제도 거래했지만 지금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와 취약성과 불균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도와 정책 운영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성찰의 필요성은 없는지 12년 전에 그 심포지엄을 새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하이아크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고 돌아본다면 제도와 제도 변화의 어떤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해결의 변증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시대를 풍미한 접근 방법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의 암중 모색을 거치면서 보다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어쩌면 본연의 인간심리자 역사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케인지의 시대를 다시 지나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애크의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 보다 넓은 관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의 직접적 역할 못지않게 시장 자체의 역량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하이애크의 접근 방법이 만들어나가는 사회발전 경제발전 금융발전의 모습 또한 전개될 수 있는 흐름의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 이후 다시 맞은 빅 거버넌먼트의 기환입니다만 특별히 페어리스를 향한 사회 계약의 흐름에 대해서 주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다시 프리 패러다임 국면에 있습니다. 리딘킹 파이낸스 금융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낸션 리얼리스트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균형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인도 뉴델리에서의 OECD 회의에서 인상 깊게 다가왔던 슬로건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공정과 정의가 있는 포용적 성장 이 슬로건을 지금 다시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근본 위기로부터 잠재적 취약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파이낸션 리얼리스트는 이것을 적시에 포착해서 개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이낸셜 리얼리즘 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은 사전적으로 명확히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식의 토대를 두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벌빙 크리처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얼리즘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금융을 모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금융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화가 라파엘이 그린 The School of Athens 아테네 혁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신학 법학 철학 예술을 상징하는 바티칸의 사면 벽화입니다. 이 그림의 한가운데 보이는 두 핵심 인물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니다. 역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실주의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플라톤이 대표적인 이상주의자 였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는 달리 철저한 현실주의자 였습니다. 그림에서 이상주의자인 플라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현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두 대표적인 철학자를 아테네 학당의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있는 이 구도가 매우 상징적이고도 시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에서 만나는 철학자의 지혜를 경청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프리패러다임 베이스에서 금융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시에 나타나는 재반 문제들의 본질을 제대로 즉시하고 태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이낸셜 리얼리스트에게는 현실을 적식성 있게 포착하고 밸런스드 어프로치 균형있는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휴먼 벡터와 휴먼 사이카로지 휴매네티를 고려하는 휴머라이제이션 오브 파이낸스 금융의 인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욱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프로치가 기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관념에 악매이지 않는 브로드 마인드를 지니는 리버랄리즘은 균형있는 리얼리즘의 표현입니다. 추상으로서의 금융은 리버랄리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로 리얼리즘이 됩니다. 금융에 있어서의 리버랄 리얼리스트는 현실을 넓게 바라보면서 인간을 더욱 고려하고 중시하는 균형있는 어프로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팬데믹 위기 이후의 빅 거버버먼트 새로운 사회계약의 흐름과 케인지안 어프로치의 하이애키안 어프로치를 함께 고려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금융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의 추상성 속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금융의 버추얼리티를 심화시키고 이것이 레스트 휴마이네트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버추얼 플랫폼 세계는 바로 이미지의 세계와 다름 아니고 이미지의 창조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틱 인사이트와 필러서피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수 있습니다. 휴머라이제이션 오브 파이낸스 금융의 인간화는 이 시대의 금융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필러서피가 중요하고 인식이 중요함을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이미지를 창조하는 아티스틱 인사이트는 위기 이후 인간의 가치에 보다 중심을 두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동시대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아티스트 입니다. 그러한 아티스트의 철학을 간직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우리의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